게임은 아프다니야 아프다니야 이게 L 사이즈 아프다니야 아프다니야 귀여워 여기 이렇게 하네스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꺼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깃건을 할 수 있어요 하니스로 pequena 큰데? 뭔가 큰 느낌? 키알 cylinder 어 아니다 맞는거 같은데?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 맞으면은 강이 비 온 나이도 산책할 수 있어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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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우리 애기 꼬리기! 맞네! 엠사이즈 진짜? 엠사이즈 진짜? 배 부분 한 번 쩐거든 엠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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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꼬리기 얘로운 흰수 헿 어헿 밑에 이렇게 갈릴거 같아 또 focusing on 오고 멀었어 쩜 러리션 쩜 러리션 귀여워 고장 났어 그냥 이리 와봐 옷을 처음 입어서 그런거 아니야? 강이 옷을 처음 입거든 근데 저거 쓰면 쓰면 말면 되지 쩜 러리션 이것 좀 이렇게 올리면 안 돼? 아휴 귀여워 아휴 귀여워 컸네 이제 옳지 잘하네 잘하네 간식 줄거니깐 안 줄거에요 아휴 기다려봐 빙어 한번만 더 끼고 먹자 알았지? 어구 잘하네 다행히 딱 맞는다 아휴 아휴 귀여워 이게 엘사의 이자 아휴 귀여워 귀여워 배도 딱 좋다 오줌이 딱 그거 되겠어 아휴 귀여워 길이도 괜찮고 강이 엘사이즈에서 전체 완전 작았겠는데 강이야 기다려야지 옳지 기다리면 깎아줄게 아휴 아휴 귀여워 아휴 귀여워 짱귀엽다 일로와 일로와 오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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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싶대로 아휴가 뭐 모자 때문에 그런거 같아? 응 모자가 빠시락거리니까 응 저것도 밖에 나가면은 이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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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먹어먹어 멈춥시 밖에 나가면은 모자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모자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다 먹었어 그래도 금방 있을거지 자요? 그치? 응 아니 그냥 그 뒤쪽으로 구멍을 뺀거 근데 길이가 진짜 딱 맞아 이 이상 작았으면은 못 입었을거 같아 다리같은데가 쪼이진 않지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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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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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